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한국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058 정우람이 KBO 리그 최초로 통산 1천 경기 등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정우람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 팀이 7대0으로 앞서던 7회 초 교체 출전하여 해당 기록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정우람은 교체될 때 더그아웃 앞에서 최원호 감독과 도열한 팀 선수들의 축하를 받으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람은 해당 기록을 대비 20년 만에 세우게 되었는데 철저한 자기관리를 바탕으로 18시즌 중 14시즌에서 50경기 이상 등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저 경기에만 나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적도 안 좋았는데 2008년과 2011년에는 홀드왕을 차지하였으며 마무리로 전환 후에는 최다 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야구계는 정우람의 기록은 한동안은 깨지기 힘든 기록이라 칭송하며 그의 꾸준한 경기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정우람은 이번 시즌에도 8월드하는 기록을 이어가며 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프로야구 선수 정우람이 KBO 최초 통산 1000경기 등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